안녕하세요. 송쌤입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미라클 모닝 하루 한 문제 시작하겠습니다. 035카페 그리고 제 밴드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거기서 문제 푸시고 해설강의는 여기에서 유튜브 송쌤의 공인중개사법 문제 풀게요. 18회 때 기출문제고요. 공인중개사 법령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중개업이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수라는 것을 말한다. 틀린 거 바로 알아야죠. 중개업은 다른 사람으로의 일정한 보수 중개를 억으로. 중개업은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잖아요. 같은 말이 하나도 없잖아. 1번 X 2번 중개 보조원이란 개공이 소속되어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안해 및 계약서 작성 등 개공이 중개업무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. 2번도 틀린 거 바로 알겠죠. 뭐 때문에? 계약서 작성. 중개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못하잖아요.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중개업무, 중개 보조를 할 수 없다. 현장안내 및 일반 서무 이렇게 해야 돼. 일반 서무가 보조업무예요. 보조업무예요. 그리고 한 군데가 더 틀렸어.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. 이 표현이 있어야 돼요. 중개 보조원의 핵심 키워드는 자격증 없는 직원,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. 그 표현이 없잖아 지금. 그것도 틀린 거다. 2번은 그냥 완전 틀린 거다. 3번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 중개하고 보수받는 행위는 알선중개를 업으로 하는 중개업에 당한다. 3번 틀린 것도 바로 알겠죠?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건 업으로 한 게 아니다. 그래서 중개업이 아니다. 업으로 했는지는 객관적 판단, 겉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처럼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한 건 어쩌다가 한 번 한 거니까 업으로 한 게 아니다. 중개업 아니다. 그런데 이제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었대요. 중개사무소 간판을 걸고 한 번 했다. 이건 업으로 한 거지. 그래서 그건 중개업이 되는 거고. 4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은 자? 일반인이에요. 일반인이 다른 사람으로 일정한 보수, 중개를 업으로 중개업이라고 볼 수 없다. 틀렸네.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.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되는 거죠. 중개업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. 지금처럼 일반인이 하는 거, 무등록 중개업, 3년 3천 처벌되는 거, 개공이 하는 거, 등록한 중개업, 괜찮은 거. 일반인도 중개업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. 다만 무등록 중개업으로 처벌된다. 5번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.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할 수 있다가 시험 볼 수 있다. 그런 말이에요.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. 맞죠? 답은 5번. 시험 못 보는 사람은 2명. 자격 취소 플러스 3년, 부정행이 플러스 5년. 이 2명 빼놓고 다 시험 볼 수 있다.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. 외국인 시험 볼 수 있다. 상태가 메롱이래. 피한정 후견이. 시험 볼 수 있다. 물론 붙기는 힘들겠지. 볼 수는 있다고. 정상인인 여러분도 지금 힘들어 죽겠잖아. 그래도 볼 수는 있다고요.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자격 취소 플러스 3년, 부정행이 플러스 5년. 그래서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. 그래서 맞는 거고. 답은 5번. 응시결격사유와 등록결격사유를 비교해 보면 자격 취소 플러스 3년, 응시결격사유예요. 시험 못 봐요. 또 등록결격사유도 돼요. 중계보조원도 못 하는 거야. 등록결격사유는 등록도 안 되고 중계보조원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.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계보조원도 못하고 3년간 모든 걸 내려놓는다. 부정행이 플러스 5년은요. 5년간 시험 못 봐요. 그런데 등록결격사유가 아니니까 중계보조원은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자격 취소 플러스 3년, 부정행이 플러스 5년이 시험 못 보는 건 똑같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완전 다르다.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3년간 시험도 못 보고 중계보조원도 못하고 부정행이 플러스 5년은 5년간 시험은 못 보고 중계보조원은 할 수 있고 오늘은 여기까지. 쏭빠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멘